안녕하세요 괜찮아 눈이 참 이쁘구나 수술했어요 눈상골프 수술했어? 네 근데 폐가 전혀 안나 올라간 눈 있잖아 네 군원이라서 그런가?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구나 근데 한번 물어볼게 네가 지금 맥락에 되게 웃잖아 그치? 맥락에 되게 웃는데 나한테는 이렇게 너무 예롭게 느껴지지? 그리고 친구들하고 친한 친구하고는 우리가 놀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사람 눈치 본다고 그래야 되지 눈치 보고 좀 친한다고 그래야 되지 네가 좀 그런 면이 있어 그리고 애 치고 좀 어리게 보이니까 너무 애 늙으니까 되지 않았나 그래서 누가 네가 뭘 잘못했을 때 누가 나를 이렇게 생각하면 어떻게 생각하나 너무 이렇게 기죽은 인생이라 그래야 되지 네 그 인생을 살지 않았나 싶고 내 중학교 또 고등학교 때 혼자 가방 들고 혼자 다니지 않았나 그게 보여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고 처음에는 안 그러는데 이제 시간 지나면서 조금 그런 게 있었고 왜 그러냐면 처음에는 너도 다가가니까 근데 다가 눈치 본다고 그랬잖아 근데 저러다 보니까 애들이 너는 그냥 걔들하고 친한다고 하는데 조금 떨어진다고 그래야 되지 너는 똑같아 네 마음이 그러는 거야 네 네 마음이 난 저랑 좀 안 맞는 거 같아 생활도 안 맞는 거 같고 뭣도 안 맞는 거 같고 네 마음이 결정을 해서 네가 혼자 가방 메고 혼자 다닌다는 뜻이야 틀렸나요 맞아요 맞지 근데 그냥 머릿속에 생각이 너무 많아 뭔가를 하고 싶은데 내가 무언가를 어떻게 정해서 어떻게 가야 될지 모르는 게 너무 많고 그리고 내가 이래서 노트북에서 욕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 왜냐면 그냥 얘기만 놔놓고 도망가 버렸다고 그래야 되잖아 네 엄마가 네 딱 그거 그거야 니가 그래서 니가 엄마 얼굴은 몰라요 아버지 얼굴은 알아요 할머니가 엄마였어요 아닌가 맞아요 그치 그래서 엄마를 보고 싶은 마음이 얘 속에 없겠어 이 속에 있지만 나는 엄마가 애초부터 없었으니까 그러면서 그 깊이 묻어둬버렸다고 그래야 되지 네네 그래서 아무도 못 꺼내게 나는 엄마가 없으니까 나는 애초부터 그냥 아버지만 있으니까 나는 훗날 커서 아버지한테도 잘해야 되고 응 할머니한테도 잘해야 되고 그런 마음으로 살지 않았을까 그래서 나는 남들한테 욕을 얻어먹으면 안 되고. 나는 남들한테 그런 내석을 하면 안 되고 그래서 애로움을 갖고 많이 살지 않았었나 그래서 아까 내가 너는 왜 겉 웃음만 웃니 라고 말한 게 이 애로움을 아마 씹는다고 그러지 가슴속으로 씹어먹고 혼자 살지 않았을까 고생 많이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싶고 내가 3년 전에 많이 힘들었을 텐데 그치 삼 년 전에 내가 그냥 포기를 해버릴까. 뭔 말인지 알겠어 인생도 포기하고 싶었었고 응 내 앞으로 가는 것도 포기하고 싶었었고 만약에 거기에서 아버지랑 다른 마음 없었다면 천방지축으로 살고 싶었었고. 아닌가. 마음의 끈을 많이 놓은 적이 있었단 말을 하는 거지 네 근데 이제 작년부터. 응 점점 나 누구누구 만약에 김말순이 나 하자 나 김말순이를 좀 찾아야 되겠다. 이제 작년부터 그게 꾸물뜸을 되기 시작했을 거야. 맞지 그러면서 내가 올해는 그래도 성격은 딱 속에는 무당이나 읽을 수 있지만 일반인들은 너 성격을 못 읽어. 내 일반인들은 너 엄마 없는지 모를 거야. 네가 웃어서 하하 웃어서 내가 무슨 나 편안하게 산 줄 알 거야 모른 사람들한테는 그렇지 네가 그런 표현을 안 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렇지 근데 이제 네가 내년부터는. 한번 물어봐 나 뭘 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구상이 많아 머릿속에 머리도 머리도 미용실도 하고 싶은가 봐. 머리도 꼬고 싶고 뭐 연예인도 하고 싶고 말하자면 또 뭐 노트브도 하고 싶고 말하자면 뭐 카메라 쪽 옷장선 하고 싶고 막 이게 다양하게 들어와. 뭐 이게 하나만 들어온 게 아니라 하루에도 열 번 열 번 바껴. 내가 뭘 염꼽 살아야 될까 난 이제 돈을 많이 벌어서 내가 이제 우리 아버지도 편안하게 좀 모시고 싶고 아버지가 그닥 풀리는 사주가 아니거든 네 그렇지 그러다 보니까 네가 마음이 무기가 크단 말을 하는 거지. 응 근데. 나는 너한테 물어보고 싶어 너 뭐하고 싶냐고 물어보고 싶어. 처음엔 그냥 춤 계속 추고 싶다 추고 싶다 했는데 한 번. 올해 초인가 작년쯤인가 해가지고 무슨 한마디를 딱 들었는데 그 이후로. 이게 맞는지 아닌지도 모르겠고. 네가 또 눈치 봤잖아. 눈치도 봤고 그 한마디 눈치 봤잖아 그니까 그래서 내가 눈치가 어렸을 때. 그 살아온 환경이 너를 그렇게 만들어 놓지 않았었나 안 그래도 뻗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았는데. 그런 마음에 그냥 우리가 그랬잖아 엄마들이 아무리 사랑해줘도 밖에 나가서 막 웃는 애들이 있는가 하면 소극적인 애들은 또 못 웃는 거 반면에. 너는 할머니 밑에서 공자알 명장알 뭐 뭐가 어처니 뭐가 어처니 뭐 내일 방세는 어떻게 내고 내일 집세는 어떻게 내고. 그런 것을 너무 일찍이 바보려고 살았단 말을 하는 거야 아닐까. 그치 그러다 보니까 네가 아무것도 아닌 일로 기짓고 아무것도 아닌 일로 친구들하고. 그 왕따 당이는 기분. 그 인생을 샀단 말아 가는 거야. 근데 나는 네가 소심한 성격만 핀다면. 정말 선생님 나 외로워요 너 이렇게 있거든 사실 이 가슴속이 그렇다는 거야. 그렇지 않으면 어느 누구보다 착하게 살았고. 어느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나는 네가 하고 싶은 거 다 했으면 좋겠어 그게 너 악기를 막히지는 않거든. 그치. 아까 그랬지 딱 들어갔을 때. 우리 용사냥이 그랬지 욕 많이 얻어먹을 수도 있다고 근데 내가 널 점을 보는데 너를 어떻게 욕을 해. 그냥 열심히 살았구나 훌륭하게 살았다 아가야 진짜로 그냥 네 마음 감치고 그 웃는 것도 힘들었을 텐데. 그치 웃는 것도 힘들었을 거고 힘들었을 텐데. 네 마음이나 내 마음이나 오늘 그러네 네가 그냥 나는 네가 뭐 이런 것도 해봐도 상관없다고 봐. 그게 힘들다면 이거 해봐도 상관없어. 그냥 마음만 몸만 가지 말고. 마음까지 사람들하고 친해도 네. 상관없다고 봐. 열심히. 돈이. 그래 그다 네가. 돈이 안 벌리지 않나 네가 서른하나서부터 네 네 운이 피니까 그전에는 그냥 열심히 즐길 거 즐기고 모을 거 모으고 단 나무. 며칠은 보지 말고 살아라라고 하고 싶다. 고생 많이 했고. 감사합니다. 내가 사탕 세 개 줄게. 자 이거는 용기 사탕. 감사합니다. 힘내라는 사탕 앞으로 너 발전하라는 사탕 왕창 준다 야 너 왕창 돈 벌겠다 야. 감사합니다. 또 물어볼 거 있어. 그니까 제일 심란했던 게. 자 그. 여기 오기 전에 무장집에 한번 다른데 가본 적이 있어요. 하지 말라고 못 말하는 줄 알아들어. 아니 근데 저한테 그 얘기를 하던데.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 아까 내가 그랬잖아. 생일이 물어봤을 때 그니까 하지 마. 알겠지.